안녕하세요 벨리입니다. 저번에 머플러 백이 순정이랑 튜닝한거랑 각각 찍었었는데 영상을 안찍었더라구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두개를 비교하는 소리를 비교하는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원래 순정이랑 순정이랑 저는 이제 아크라포비 옛날 버전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슬리본으로 변경을 하고 구조변경 하는 과정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순정이랑 구변된 머플러 3 구경하고 오시죠. Let's go!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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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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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기소리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소리가 잘 안나왔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